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잇츠에 맞게 사로잡히시겠군.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잇츠에 맞게 사로잡히시겠군.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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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잡았다! 주제도 모르고 도망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도 꽂혀보세요. 누군가에게 저주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의왕 이리와! 당신도 꽂혀보세요. 누군가에게 저주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지쳤으니! 이제 꿈해야지! 이리 와! 자, 테디. 나를 따라해보는 거야. 짜잔! 조종 마지막! 자, 테디. 나를 따라해보는 거야. 짜잔! 자, 로즈야. 직접 고통을 안겨주는 거야. 짠! 나 john Logan 치우기 피로부터 비어올려라, 아름다운 꽃이. 나는 기꺼이 그대는 취하리라. 제 앞을 막을 자는 없어! 피로부터 피어올린 아름다운 꽃이 나의 비꽃을 그대를 주시하니라 대가리 딱 대도 피어올린 아름다운 꽃이 나름에 누구를 터뜨려 우리를 꺼져라 그저 하염없이 모든 피를 머금 그래 그렇게 화물이 피어나고 피어나고 피어나라 피어나라 그저 하염없이 모든 피를 머금 그래 그렇게 화물이 피어나고 피어나고 피어나라 우리의 못마름을 너희는 몰라 너희의 피라도 한참 봐줬어 다 붉게 피어낼 거야 어? 어? 우리 잘 써네 작은 나비의 날개라 해도 이곳은